1, 2, 3, 4, 4, 5 3, 4, 5 조오를 또 어떻게 골라야 할까 아..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뭐야 이거 찐이야 이거? 저 찐임? 근데 아직까지도 진추가 안 돼있어? 아니 최근에 저거 했어? 쏠냉을 하긴 했나? 아니씨...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나랑했어 심지어 아니 심지어 나랑했네 아니 효꽁 마지막으로 한게 와 작년 7월? 대박이네 한번 해볼까 근데 해보자 어 깜짝아 어이 하이 아니 마지막으로 효꽁 언제 했어요? 얼마 안됐어 최근에 친구들이랑 했습니다 아 진짜? 아 제가 세트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요즘 어터처 세트 요즘 세트 서포트를 안써요 아 저는 아직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이거 잘못 걸렸다 가자 세트 할거야 근데? 먼저 피케 그럼 어 뭐야? 어 뭐야? 아니 이거 시스템 또 모르잖아 지금 롤 개쩐당 와 뭐야 이거 망했다 아 졸졌다 수업이 미리 되네 아니 효꽁 얼마전에 했다메요 어 아보무다 서포트 아 아보무? 저 찐다새끼 그냥 푸드롭 해드립니다 에이 좋아 아보무 붕괴 두번 쓸 수 있다고? 개사기대 아 아보무 뭐야? 왜 저렇게 됐어? 아니 그 박퀴치가 내가 알던 그 찐다가 아닌데? 아 이거 박퀴치가 얼만데 야야 할거야 맞아 이게 맞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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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거잖아 그치 잘할거잖아 잘할거잖아 안하지 저 점멸 과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풀 가리지 않습니다 현강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하고 들어가 갑시다 진짜 살찐 빠졌다 역까지 여기있기 아 Eig beleza 今天的 트위치봉다 트위치봉다 어 què 19 아 빨아드림 오케이 살긴 살았어 어 비에 박하하 LET'Sbul 그럼 이거 한 번 해보자. 가자 가자. 오 잠깐만! 오 개 아깝다. 오 나이스! 오 나쁘지 않아. 괜찮아 괜찮아. 근데 비에고가 더블캠 몰랐으면. 라인 유지해볼게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맡아놓고 있으셈.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음. 와 손에 땀난다. 간만에 이거. 무슨 감정이야 이거. 이거라도 해놔야겠다. 뭐죠 이거? 받기, 주기 뭐죠? 받아줄까? 한 번 받아줘. 받기, 주기. 연령 한 번 받아줘. 오케이 공 왔고요. 주기 싸운다. 와 예전하다 그냥. 오랜만이지? 여기는 늘 그대로야. 오 야야야야야 이거 맞아? 글쎄? 어? 아닌 것 같은데? 뭐야 우리 집. 이거 어디갔느냐 이거? 하향당. 아휴. 아이씨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. 가자. 오 잡힌 했고. 여기까지x2 뒤에 근데 트위치. 아우 야 개아픈데? 아이씨 이거 안되겠다 나 못도망간다 이거? 와아아아아아! 셀프야야! 믿었... 어 나 죽었는데? 하하하하. 둘 다 죽었잖아. 아 살았으면 좀 멋있었잖아. 아.. 좀.. 아 방금 좀 진짜 쏠디 멋있었는데 카비.. 둘 다 죽어버린.. 아 이거 만화감성 지렸는데.. 감동할 뻔.. 근본.. 오오오.. 오오.. 잡았어 바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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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어라 라리가 먹었네? 어? 뭐야? 이제틀파 end 아ㅎㅎㅎ 와 개것같아 진짜로 가비 나 피85봤는데 그니까 조금 만 추차iedz 더 어 오 가는중 오 가는중이 아니라 네.. 아 뭔데? ammon잠다? 우와ента 안차して 다 빠졌구나 엑스 딜이 이선한데요 럭스한테 맞으면 다죽는데 죽어라! 이렇게는 무서운 게임이었구만. 네, 즐거웠고요. 나나짱 한.. 한 번 더? 뭘 한 번만 더야? 찐막 찐막! 한 번만 더 해보자. 제가 원래대로 딱 되돌려 놓고 빠지겠습니다. 오케이. 복구 해주시는 거죠? 퍼폿 마스터의 만원 미션 들어왔습니다. 아, 진짜. 리포트 할 거야. 갑자기 아이디 정지돼도 놀라지 마라. 아싸, 5픽이다. 룰루를 밴을 해보자. 룰루밴 좋다나. 아, 세트 할 거야?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오케이. 이번엔 보여줄게. 어? 나 제리는 잘 모르는데? 이번에 쟤 도주개는 없잖아. 있어! E가 대시야. 아, 닐라? 근데 애들 다 들어가는 거라 닐라 괜찮은 것 같으니? 어, 그러게. 항신님 닐라 알아? 닐라 알지. 어? 제 피해보고 안 되잖아. 원으로 돌리면서 피해보고 하잖아. 그 안에 있는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얘 앞라인이잖아. 아, 롤체 닐라이씨. 개빡치네. 닐라 할 거야. 진짜 이거 롤체 스킨인데? 어, 맞아. 크로마도 그거임. 나쁘지 않을 수 있어. 닐라 1렙대 센가요? 음... 2렙이 더 세긴 합니다. 아, 나 근데 지금... 아야 아파요. 근데. 뭐냐? 근데 빼야 될 것 같은데? 걔 시작했어. 하나 뺐으면 됐어. 오케이 굿. 크로마도 못하네. 걱정 나왔다. 저 우츠를 좀 못 맞으네. 오오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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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잡을 수 있어. 잠깐만, 내가 큰일 났는데? 에이. 어? 어? 큰일 났는데? 어? 큰일 났는데? 어? 안, 안 될 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. 나 스킬이 없어. 아, 개방했다. 이거 3렙 찍었으면 되는데. 2렙. 근데 이거 미니언을 너무 알맞은 것 같은데? 맞아, 미니언 웨이브 너무 컸다. 아이야! 개고수, 같이 때렸네. 아파요오오. 아, 이거 왜 이렇게 질 것 같지, 뭔가? 아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! 아, 내가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, 점점. 안 되겠다, 없어지기 전에 해야 돼. 나도 자신감 사라짐. 오오오오. 오오오. 이거야! 잡았다 아 내가 먹었다 빼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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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다 이거야 아 근데 이게 칼을 말아서 좀 아쉽네 그냥 그래 저가 잡은게 어디요 아 방금 좀 아쉽고 난 니달리 보자마자 뺄 생각이었어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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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경돌냐고 뭐 이런건이야 저거 아 개웃기네 진짜 겁나 위협네 캐릭터를 뭐 저래 만들었냐 아 개웃기다 진짜 아 솔직히 저거 데미지 받으면 떨어져야지 나 여기 먹을게 피지가 미드 먹어라 내가 미드 먹어야 되는데 원래 아 여기 카시 있어요 와 신용래 뭐야 어 근데 오오오오오 해도 되겠는데? 어 뭐야 오왁 바로 먹었어 여기 돌아왔고 여기 모아다 자크 텔 탔솟었네 무대 필바까지만 뜨면 캐리 가능 난 20분 더 있어야될 것같음 아이고 한타 안 отправ이면 좋게 아이야 아오오오 더럽게 아파 아우 미드 수존위이야 가르마가 안 버리면 좋게 가야 아우 더럽게 아파 아니 미드 수준이야 카르마가 아우 아파 아 고정돼가지고 아우씨 고정때문에 2를 못 썼네 오구 배떠졌는데? 예에에에에에에에 재미가 있었구요 와 이건 그냥 너무 쎄서 발렸네 그냥 우리가 뭘 아무것도 못하겠어 파크상 미안합니다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고 튀는거야? 와 점수 도둑이네 그냥 나는 이거 재질이 아니네 롤채나 해라 재미는 있었다 근데 점수는 좀 재미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 재밌게 하고 갑니다 그거 좀 점수는 미안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 화이팅 네 아 여러분 그냥 야생서포시 나온 것 같아 아 나 이기고 가고 싶어 간판만 이기고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